서핑, 신뢰훈련 영상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번 주제는 민첩성과 유연성에 대해서 하여 번입니다. 민첩성과 유연성은 서핑을 할 때 부상 방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민첩성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 요소를 빨리 피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유연성은 자기 몸에서 과도한 동작으로 일어나는 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유연성은 내 몸을 부상으로부터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첩성은 보통 COD라고 하는데 COD? Change of Direction 방향 바꾸는 것을 보통 민첩성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서핑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 바꾸는 훈련입니다. 동작이 빨라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판단 능력도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첩성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대략 3개에서 5개의 동작을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동작을 알면 그 동작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 적절하게 민첩성과 유연성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연성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레칭도 유연성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준비 운동일 수 있고 그런데 그 전에 실내 훈련을 할 때 요가 동작도 유연성 훈련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탭 숙이기, 뒤로 몸을 젖히기라든지 아니면 옆으로 몸을 돌리는 어떤 동작을 통해서 유연성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한 3가지 정도만 일단 민첩성과 유연성 연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민첩성, 마운틴 크라이머 동작이 어떤 스피드나 동작을 빠르게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마운틴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누워서 무릎과 팔을 대는 교차하는 연습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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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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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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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hat gpt에 민첩성과 유연성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왜 서핑하는 동안에 그 부상 방지를 위해서 민첩성과 유연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민첩성은 빨리 쉽게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해 가면서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방향 바꾼다거나 멈추거나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속도를 줄이는 데에 운동과 관련이 있고 균형, 그 다음에 속도, 어떤 위치, 힘, 리액션 이런 것과 함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게 민첩성이라고 합니다. 민첩성은 스포츠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축구, 미식축구 얘기하는 것이고, 야구, 축구, 개인 스포츠 같은 테니스나 체조, 무술 이런 거에도 민첩성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서핑에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리고 빠른 방향을 바꾼다거나 속도를 낸다거나 이럴 때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도 서핑이 언급이 되어 있네요. 서핑, 스노우보딩, 스케이트보딩 같은 스포츠의 민첩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스포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민첩성은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일상적인 활동에도 민첩성이 중요하고 좋은 민첩성을 유지하는 데는 유지하면 떨어지거나 부상이나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민첩성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향상이 될 수 있는데 어떤 훈련이냐면 그냥 균형 그 다음에 쉽지 않은 단어인데 카디오클러 트레이닝 그럼 아마도 방향전환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코어 그 다음에 스포츠 스페시픽 드릴 같은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민첩성을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민첩성과 육체였던 동작 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번에는 서퍼 서핑을 할 때 보상 방지를 위해서 민첩성이 왜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했더니 민첩성은 서퍼가 보드에서 빨리 동작을 하는 빠른 동작을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균형을 유지하거나 할 때 좋은 민첩성은 예기치 않은 환경적 변화 예를 들자면 파도의 갑작스러운 변화 또는 물속의 어떤 장애물 같은 그런 것에서의 예기치 않은 환경 변화에 빨리 반응함으로써 부상을 피하게 해주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동작을 서핑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팝핑업 테이크오프 한다거나 아니면은 빨리 방향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파도의 어떤 방향과 스피드의 변화에 맞춰서 움직인다거나 하는 속도감 있는 그런 서핑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민첩성이 없이 서퍼는 이러한 동작을 빨리 하긴 어려울 겁니다. 또 그 부상 방지가 부상에 대한 위험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좋은 민첩성이 없다면 예를 들면 서퍼는 파도를 탈 때 균형을 빨리 유지할 수 없고 민첩성 없으면 그렇게 되면은 보드에서 넘어지고 다칠 확률도 있습니다. 민첩성이 중요한 이유 게다가 좋은 민첩성은 서퍼가 지나친 부상을 방지하게 하는데 이런 것은 반복적인 동작 그 다음에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는 근육이나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민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서퍼는 효과적으로 더 잘 움직일 수 있고 더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서 부상 방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민첩성이 서퍼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는 데서도 아주 중요하고 우상을 피하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렇게 향상을 시킨 것은 서퍼가 빨리 어떤 환경에서의 변화를 리액팅 반응할 수 있게 해 주고 좋은 효과나 조절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게 이제 민첩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챗GPT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What is flexibility? 유연성에 관한 것을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유연성 지금 민첩성은 일단은 외부적인 환경요인에 대해서 플렉서빌리티는 내부적인 것 나 자신이 얼만큼 유연해서 그 과한 몸동작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상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관절 이런 데에 능력 그 다음에 쉽고 고통이나 불편함 없이 쉽게 풀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어떤 접합 부분에 대한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피트니스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적합한 움직임에 있어서 필요하고 몸의 어떤 작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몇 가지 동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절 구조를 포함한 관절 구조 그 다음에 그 관절을 감싸고 있는 어떤 근육의 길이나 근육의 스트레스를 뻗는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작을 작동하고 조종하는 신경 시스템에 대한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관절 를 갖는 유용한 몇 가지 이득 좋은 관절을 가졌을 때 이득을 얘기합니다. 동작 범위에 대한 향상 좋은 유연성 은 동작을 완벽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움직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분에서의 수행의 능력을 갖다가 향상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부상을 방지를 해줍니다.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좋은 유연성은 관절이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이렇게 해서 근육의 그 경직 또 관절의 어떤 문제점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부상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줄여줍니다. 아주 타이트한 근육은 불편함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근육이 너무 경직이 되면 그러나 유연성이 향상을 이룬다 그러면은 근육의 근육의 긴장을 줄여줘서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유연성의 중요성 자세를 좋게 해줍니다. 경직된 근육이 나쁜 자세의 기원이 됩니다. 좋은 유연성은 자세를 향상시켜줘서 고통이나 불편함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균형과 위치 코디네이션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좋은 유연성은 당신의 균형과 밸런스 좋은 위치를 당신이 당신의 몸을 적합하게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균형과 위치를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유연성이라는 것이 꾸준한 동작 연습을 통해서 향상을 시킬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좀 길게 하고 관절 동작을 향상시켜줍니다. 적절하고 안전하게 부상을 피하면서 피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안전하게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격 있는 트레이너에게 컨설트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유연성 운동을 한다면 자격 있는 트레이너 건강 건강 관리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핑을 하는 동안에 부상 방지를 위해서 유연성이 왜 중요합니까? 유연성은 서퍼가 부상을 방지하는데 중요한데 이유는 서핑이 동작의 광범위한 범위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핑은 다양한 동작 예를 들어서 헤들링, 팝핑업, 방향전환, 관절이나 근육에 포함되어 있는 민첩성을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동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유연성이 없이 서퍼는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몸이 이러한 움직임에 적절히 수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근육이 경직이 된다거나 관절이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부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서퍼가 엉덩이 부분이 타이트한 경우 서퍼들은 보드 위에서 팝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쪽 허리에 아니면 몸의 다른 부분에 부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유연성에 대한 너무 경직되고 뻣뻣했을 때 과한 동작을 해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유연성은 서퍼가 균형이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보드 위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부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경직된 근육은 관절 움직임을 제한된 관절 움직임 같은 경우는 서퍼가 적절한 균형과 보드에서 컨트롤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넘어질 위험을 증가시키고 다른 서퍼와 또는 어떤 물속에 있는 어떤 물체와 부딪칠 수 있는 충돌할 수 있는 것을 증가시켜 주기도 합니다. 결국 유연성이라는 것은 서퍼가 적절한 움직임 그 다음에 적절한 균형 그 다음에 보드 위에서의 어떤 조정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어 부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서퍼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이나 동작 연습을 통해서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 향상은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고 물속에서의 능력을 움직임을 향상시켜 줄 겁니다. 일단 결론은 민첩성과 유연성은 꾸준히 플라테싱과 트레이닝을 하면 improved 향상이 된다 향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첩성과 유연성이 중요한데 관심을 갖고 민첩성과 유연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연습을 한다 이겁니다. 역시 유튜브 채널을 활용을 해서 어질리티, 플렉서블리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가 동작이나 아니면 애슬리티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민첩성 훈련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잘 선택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